결색전이 진행 중입니다! 쇼킹! 오, 이쁘러! 오, 이쁘러! 결색전이 진행 중입니다! 쇼킹! 와, 이쁘러! 와, 이쁘러! 와, 이쁘러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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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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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!! 와! 난 몸 안 희망하고 내게 나는 하는 이유 오우시아! 자자자자자! 브라마! 쇼핑! 쇼핑! 스포츠 저도 어렸을 때 조금 배워봤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. 참고로 저희 아버님이 댄스 스포츠 강사도 하셨었고요. 네! 그러면 이 순서는 없지만 엄마가 해가지고 둘이서 그 즉석에서 한 번 댄스 스포츠 저는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돼요. 나 진짜 하라고? 한 번 해봐! 신동이다! 대박! 너 근데 진짜 어때? одной! 내가 누가 죽을지? 오케이, 가위로! 오케이 오네! 오네! 어떡해! 오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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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와 대박! 이지컴 이지고 마무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우와! 어 장아! 다 어디갔어? 아니 단지가 털렸어!